5위 하라 국어 지치 아지 투표 유키스 수현 투표 소녀시대 몸매의 중심 유리 유리 원업이 효리가 되고 싶은 9명의 소녀들 그 중에서 효리가 직접 점찍은 후계자는 바로 유리였다 유리씨가 또 유리도 뭐 엄청나죠 신부서에서 이현이 마저 인정한 유리의 매력은 무대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섹시 카리스마 함께 있어도 유리는 단연코 돋보인다 하지만 예능만 나오면 180 완전히 망가지는 유리 섹시는 온데간데읍고 코믹걸로 변신하는 유리는 유리 못지않은 예능형 아이돌이었다 저 넘치는 깨를 어떻게 해 저 봐봐 이런 구력마저 소화하는 차세대 예능의 여왕 이효리의 예능 후계자 유리 4위 너무UI 피플리티